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저자와의 초대 시간에는 우지환 설계사님을 모시고 이제 60세 정도를 맞이해서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한번 정리한 자전적 책 종이 위에 목숨을 스케치한 그런 설계자 이런 책을 내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화면으로 처음 뵙니까 아주 반갑네요. 네. 생각보다 좀 젊게 보이시네요. 며칠 전에 머리 깎아서 좀 그런 것 같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남들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십니까? 좀 젊게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머리를 좀 짧게 깎고 다니시니까 훨씬 더 젊게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책을 이게 쭉 제가 읽어보니까 자전적 에세이던데 네. 어떻게 어떤 계기로 해서 책을 쓰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을 맞았습니다. 올해 예순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15년간 기업에서 이제 발전소 설계라든가 반도체 설비에 대한 설계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27년 동안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아파트 설계를 주로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총 40여 년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게 외길 건축 인생을 걸어왔는데 환갑이 나이가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한평생 살아온 것을 아마 글로 한 번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한 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쓰게 됐습니다. 네. 아주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잘한 일 같은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제가 이제 50이 넘어갔을 때 한 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때 쓴 책이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는 책인데 지금 쓰신 책하고 비슷한 책 그러니까 건강할 때 한 번 정리정돈을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삼성전자의 이근희 회장을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어떤 생각했는지 왜 그런 판단 내렸는지 그렇게 숱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건데 네. 그 참 제가 옆에 보좌진이나 이렇게 됐으면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장 역점을 둬야 돼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었단 말이죠. 네. 그걸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건 추측을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때 그분이 이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제 우지한 설계사 건축사님이 건축사로 부르는 게 낫습니까 설계사로 부르는 게 낫습니까 건축 건축자로 해 주십시오. 건축자로. 네. 네. 건축사이기 때문에. 네. 건축자님처럼 그렇게 좀 건강할 때. 건축가. 건축가. 건축사. 건축사. 네. 한 번 정리정돈하면 굉장히 좋은데 아주 잘하셨는데 얼마 걸리셨습니까 종이 위에 목숨을 건 스케치한 설계자 예.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글 쓰셨습니까 이게 들으신 분들 가운데 나도 글을 한 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처음에는 이제 그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책을 써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제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논문이나 그리고 연구 보고서나 그런 거를 쓰는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글을 좀 써봤던 것 이외에는 사실 없는데요. 이제 시작하면서는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걸 또 멈출 수도 없고 계속 써야 하는데 제가 이제 공박사님 이제 유튜브나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다고 보는데요. 고맙습니다. 100여억 원 이상 거의 뭐 엄청난 집회를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비하면 저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이제 그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제 모든 인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파서 수술도 한 번 했고요. 어쨌든 이걸 한 번 과정은 어렵지만 한 번 써야 되겠다고 해서 끝까지 쓰게 됐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쓰고 나니까 굉장한 제 인생에서 어떤 살아온 과거를 쭉 보니까 영화처럼 이렇게 파도라마처럼 굉장히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이제 정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머릿속에 있었거나 어떤 먼 기억 속에 있었지만 그걸 글로 남겨서 책을 제가 접하고 그걸 다시 한 번 읽어보니까 굉장한 환희와 감동이 밀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도 용기를 못 내신 분들은 한 번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될 것 같고 인생에서 이정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도 아주 잘하시네요. 책을 한 번 이렇게 올려주시죠. 책을 이렇게 딱 보이게 화면에. 네. 이렇게. 책 디자인도 아주 잘하셨고. 종이 위에 목숨을 스케치한 설계자. 제목도 아주 이렇게 좀 강하게 잘 잡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0 정도를 맞이해 가지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한 번 정리하는 것은 과거사 정리이기도 하지만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에 대한 하나의 또 계획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생각 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주 정말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고 특히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꼭 50 혹은 60 이렇게 되면 70은 조금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기억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60 정도 되면 꼭 한 번 이렇게 과거사 정리를 나라도 과거사 정리가 필요하지만 개인도 과거사 정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써면서 가다가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어려운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살아온 이야기는 누구나 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굉장히 대단한 분들에 대한 자서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권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심이 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은밀한 부분을 들추어 내야 한다. 그리고 적나라한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작은 완성이지만 그런 작은 완성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요. 저도 또한 살아온 것이 변변치 않고 보잘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려웠고 눈물 나게 힘들었고 아주 창피했지만 그래도 꺼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주 적나라하게 글을 써야 생각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살아갈 분들이나 많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교훈이 되지 않겠나라는 아주 건방진 생각에 그렇게 적나라하게 좀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쓰고 다시 쓰고 고치고 반복하면서 쓰기를 이제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 아주 큰 업적을 성취했거나 그런 분들도 인생도 뭐 대단한 거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나서 험한 역정을 거쳐가지고 그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개개인한테 모두 특별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 삶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네. 모든 사람 경험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시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험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인생을 성취 중심이 아니고 그냥 경험 중심으로 보면은 뭐 모든 삶이 특별하고 모든 사람이 스토리니까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뜻 있는 그런 시도의 도전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받고 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제목이 상당히 공세적입니다. 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종이 위에 목숨을 스케치한 설계자 제가 50에 정리한 게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뭔가 좀 강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제목이 주는 거가 자기 삶을 또 담아내는 한 가지 방식인데 내용 외에 그거는 또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책의 제목을 한 100가지 정도는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초이스를 했는데 저는 이제 젊은 시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계를 건축의 외기를 걸어오면서 늘 하는 일에 대한 결과들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것은 어떤 일을 하든 내 전부를 거는 느낌으로 일을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제가 몸소 그렇게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함께 일했던 분들을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이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으나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처럼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원전히 자기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된 밥에 그냥 수저만 얹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원전한 자신의 혼이 담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그만 일에도 제 전부를 거는 듯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임하고요.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변함껏 전술을 통해서 원전한 나만이 내가 가진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투입을 해서 결과가 컸든 작든 열심히 해보니까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난 거를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지한 건축사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자신이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입하는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갖고 대하는 것이 성취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에서 좀 적나라한 느낌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참 좀 꼭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다 많겠지만 그중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박사님께서도 저랑 비슷한 동시대를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개발도상국가로서 고생하셨던 부분들이 베이비 붐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안에 속하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지은 화장실 없는 무허가 환자촌 집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기성회비도 못 내서 제가 많이 쫓겨왔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구타도 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재인 아버지였지만 그런 완고함에 어머니께서는 또 낙천적인 가정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여성이자 어머니가 그 눈물 겨운 가정의 궁핍을 보고 제가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무능비에 숨겨진 손재주가 또 계셨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이 제가 배움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주경여독의 길을 35년 동안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가난은 어떤 창피가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제 어렸던 시절을 제 알몸을 드러내 보이는 듯하게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노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려웠던 것들을 내가 이제 알몸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렬한 느낌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또 하나 이제 말씀은 그때는 대체적으로 어려웠죠. 삶이. 그렇죠. 60년대 우리가 이제 60년대에 초등학교를 대부분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 그런 아주 참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가면서 고맙게 여기는 거는 그 나라가 어렵고 가난할 때의 끝자락을 체험하고 자랐던 기억이 훗날 굉장히 있게 삶을 지탱하고 전진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그런 원천이 되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시죠? 아주 적극 동감합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뒷심이라는 것이 보면 뭐 여유 있게 크는 것도 복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바라보기에 따라가지고 좀 젊었을 때 어려움이 오는 것도 차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참 귀한데 요즘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비중이나 좀 가치를 많이 부여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주어진 거, 있는 거, 당장 편한 거, 당장 뭐 이런 거 그런 거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안 드십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리더적인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적나라한 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지금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을 이제 겪고 이제 공부했다는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는 그 저희 우리나라는 박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본 적은 없는데 가까운 일본을 여러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있을 때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여기 이제 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 28년 전에 일입니다. 일본에는 그 몇 년 정도 되면 28년 정도 되면 대개 한 몇 년 정도 전후입니까? 한 90년대 중반 한 89년이나 네. 그때 일본에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술적인 그 설계직 베이직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장을 갔는데 그 사원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실력이 월등한 거예요. 저보다는. 과장인데 거기는 사원에 불과한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좋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자기네 회사는 입사한 연차별로 해외에 대한 일이 정확하게 정해되어 있답니다. 입사가 2년이 되면 도면을 어느 정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산정해야 될 줄 알고 그런 매뉴얼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를 한번 물어봤더니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부장 정도 수준되는 굉장히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도서실에 가서 자료를 구해서 정리하는데 그들의 선배들이 정리해놓은 도서들이 굉장한 양들이 비치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서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는 연구해도 되지 않을 것들을 그 사람들은 그 장소들을 그냥 복사하기에 복사를 해서 가위나 풀로 오려서 짝이 있기만 해서 우리나라에 팩스로 송구해주면 그게 베이직 데이터가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대단하네요. 우리는 언제와 이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실력에 보다 우리가 실력이 요원하며 밀려오는 허탈감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수치심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28년 전의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일본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경험했던 건데 그건 한 40년 정도의 일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일리노이대에 유학을 가셨는데 그 룸메이트가 일본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본 학생이 매달 두 달에 한 번씩 어떤 라면 박스에 상자에 넣어가지고 자기네 동경대에 이제 이제 초포로 이렇게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길래 이렇게 학교에 자꾸 보내냐 했더니만 우리는 학교에서 일리노이에서 공부한 연구나 시험이나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나 그런 모든 것을 모아서 본국으로 보내게 돼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가면 그게 이제 바로 학부 학생들하고 지도자가 되는 거고 내가 보낸 연구 결과를 그 동경대에서는 계속해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리노이에 대해서 이제 학위 유학으로는 학생들이 일본에서 그냥 앉아서 그 연구 결과를 손바닥으로 다 받아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건축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가 있는 유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꿈을 대국적인 기질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굉장히 소름끼치는 것을 제가 이제 4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교수님들이나 국가를 이끄는 리더들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조선시대 교육기관을 보면 상교하고 서원이 약 400여 개 정도 된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상교나 서원은 대부분 공무원을 시험 준비를 하는 입신 장면을 위한 그런 제도였는데 일본은 1867년에 요시다 소인이 세운 교육기관 사숙 한국에서 90명의 인재를 배출했고 그중에 50%가 메이지 유신으로 이르기였고 이토 히로부미를 거쳐서 오늘날 아베 총리로 이어지는 맥을 굉장히 크게 갖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400개였고 일본에는 사숙이 1개였는데 400대 1이 결과가 그렇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4년에 농아혁명 때는 우리 국민이 3만 명이 죽었다고 제가 읽었고요. 그런데 일본은 단 한 명밖에 안 죽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소총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죽창에 대한 비교라고 해서 그것도 너무 제가 치욕적인 걸 읽었고요. 그럼 우리나라 당시 지조대들은 세계적인 산업혁명에 가져온 그 엄청난 변화를 강 건너 불구경만 했고 허성생홀만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치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이랑 크게 다릅니까.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대한상의회장을 박용만 회장이 7년 8개월인가 하셨단 말입니다.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인터뷰 쪽 보니까 인터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두 문장이 되구먼요. 그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자기 정파를 제외한 미래를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사진 찍기 바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 제가 볼 때도 지금이라도 해도 특별히 틀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제 건축사 분야에서도 제가 문외한 미래를 맞는 일본은 또 안도다다오라든지 아주 걸출한 그런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이 배출하대요. 그게나. 수준이 상당히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일본을 따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대의 공공건축물 같은 걸 보면 관리될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점이 많이 떠오르는 게 공공건축물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위안을 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많이 성장해가 엄청난 그런 국부를 축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전국에 내놓을 만한 그런 공공건축물이 얼마나 되는가.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쓰고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참 조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니면서. 이제 바깥을 다니면서 많이 좋은 걸 보고 그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미감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하철 역사 하나 저렇게 좀 제대로 못 지을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예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이렇게 조금 더 멀리 그렇게 생각을 못 할까. 하다못해 이번에 강서 쪽에 마곡 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뭐냐 이야기야 너가. 아니 미국이나 이런 데서 200년 100년 전에 했던 그런 제대로 된 공원 하나까지 못 넣을 정도로 이렇게 수준들이 낮아가지고 그 좋은 땅을. 그러니까 참 관리들 정치가들이 갖고 있는 안목의 수준이라는 거가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죠. 이게 보면. 설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큰 부분은 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공공건축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삶을 영유하는 건축물은 제1번이 설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설계에서. 네. 설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대가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명 이제 가설계다. 뭐 이제 임시설계다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거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사업성 분석하고 떠돌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병폐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근절이 돼야 되는데. 재산권이 인정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재산권이.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는 공사비만큼의 설계비를 준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초가 중요한 만큼 거기서 스타트하는 걸 무시한 채 무조건 저희들은 건물이 올라가고 빨리 공사를 하는 거 그냥 포장적인 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초가 설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책 속의 책 한 번 좀 더 들어보시죠. 책을. 네. 이 책 속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이게 지금 단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목숨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목숨을 이제 그렇게 전반적으로 목숨을 거는 듯한 이렇게 느낌으로 의뢰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책에서 제가 경험해 온 모든 것에 대한 핵심을 담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40년간 외길을 걸어오면서 여태까지 제가 걸어왔던 건축의 그 길에 뿌려져 있던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는 그 경력이나 제가 했던 일들의 모든 부서러기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아서 이것을 뭔가 집대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은 어느 정도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제가 이 여태까지 경력을 모아서 박사학위에 한 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담겼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수천 배 강력한 것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부로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이 유엔에서 정의를 한 것이 미래 세대의 피로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피로를 충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존을 하나뿐인 지구와 함께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게 서스테이너블이라는 지속가능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학위를 도전을 해서 6년간에 걸쳐서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책에 담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알프스에서 장례식이 열렸는데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이제 알프스에서 했는데 장례식의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빙하였다미라. 빙하가 지금 사망 원인의 지구온난화였고 그 사이는 전체 얼음의 8, 90%가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 빙하를 위한 장례식을 이제 지냈다는 제가 신문에서 보고 굉장히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게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지는 게 이제 계속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플러스 6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지구가 이제 전멸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마크 라이너스라는 분이 쓴 이론인데 이게 지구 온도가 1도가 상승하게 되면 산과 들의 이제 이상한 재앙이 일어나고요. 2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돼서 2형의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3도가 올라가면 아마존에도 사막이 생기고 4도가 올라가면 남극 빙하가 완전히 분거되고 5도가 상승하면 서로가 전쟁이 일어나고 만민의 투쟁이 일어나고 6도가 상승하면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어떻든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지금 건축사님이 주장도 이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또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든 제가 이제 건축 인생 40년 가운데서 이제 27년을 이제 자기 사업을 해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7년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27년 동안 이제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 시장에서 존속기업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런 뭐 이 건축사로서의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특질환뿐만 아니고 경영자로서도 굉장히 참 잘하셨다는데 가장 큰 요체가 뭐였던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저랑 함께 했던 분들이 있는데 뭔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만의 오롯한 에너지를 넣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능력이 많지 않아서 저를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자본이나 자산을 투입을 해서 건축주와 건축주를 설득시키고 건축주를 내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 내 자산을 오롯이 넣고 거기에 건축주가 동의하며 함께 가는 그런 방식을 제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은 누구나 나와서 잔치 분위기로 일을 수주하려고 하고 뭔가 도모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제 가진 자산을 오롯이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 사업이 되게끔 최한으로 이끌어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제 유지가 가능했었던 그런 생각이거든요. 생각이시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하신 프로젝트 가운데서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는 얼마 정도 규모였습니까 하신 것 중에 좀 머릿속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기업에 있을 때는 이제 수원의 열병합반전소가 가장 큰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계법인을 만들어서 하면서는 아마 공동주택은 제가 아마 굉장한 많은 설계를 했습니다. 많은 설계를 하셨구나. 네. 한 만 세대 이상 설계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27년 동안 동종업계 쭉 이렇게 활동해오면서 이제 주변에 같이 했던 분들 가운데 붙임이 많을 보실 거 아닙니까 계속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라진 분도 계시고 그러시죠 네. 대개 어떻게 어떤 경우가 대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던가요 협력업체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을 이끌어오면서 이제 일의 수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기업을 영위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업종을 달리 하거나 해오던 일을 다른 일을 선택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을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오시고 계신 분들은 업체나 변경이나 교체 없이 한꺼번에 오고 있는데 그런 업체는 한 6, 7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개 한 설계를 한 40년 정도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참 노하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니까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지만 딱 이렇게 수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대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지만 대개 이런 식으로 해 가야겠다. 뭐 이런 또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안 낫겠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일종의 폭발하는 시점은 대개 업무를 하고 나서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이제 있다가 나와서 회사를 한 이제 올해로 한 27년 정도 되는데요. 한 30년이나 35년 정도 되니까 이제 그게 좀 윤곽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감이. 네. 그때 되니까 감이 잡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이 잡히는 것은 이제 실무만 많이 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실무도 하면서 한 20여 군데 국책기관의 이제 자문이나 평가나 심의 그다음에 뭐 강의 일부는 강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관여하면서 제 실무도 하면서 그런 뭐 일부지만 국가에 기여하는 일도 하면서 이제 폭넓은 일을 이제 했던 것이 좀 좀 더 이렇게 효과가 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에도 제가 특수감정인이나 이제 뭐 감정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책기관의 연구도 하면서 그리고 실무도 같이 하면서 그런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이제 그런 업무를 제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입사한 지 몇 년 안 1, 2년밖에 안 된 친구들도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뭐 주경야동으로 쭉 공부하고 실무를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게끔 서서히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게끔 그럼 27년간 이제 설계사무소를 쭉 운영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젊은 분들 그러니까 청년들이죠. 청년들하고 함께 이제 협업도 하고 상하관계로서도 업무도 하고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많이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 이게 이제 부하 직원들이 하시는 이야기겠지만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사실은 미래의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갖는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급여가 작다. 그리고 일이 고대다. 그리고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다. 그리고 초개선이 좋지 않다. 근무환경이 나쁘다. 깨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 300여 명을 이제 면접을 해봤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나 전문대 출신을 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해갖고 이제 그렇게 키우는데요. 젊은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아들이 참 코로나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거치고 있는데요. 아들이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취업을 하지 않고 있길래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20군데에 이력서를 넣는데 전화 오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몇 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볼 때는 네가 20군데에 이력서를 넣었다고 하는데 아빠가 볼 때는 너 200군데 넣어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너는 지금 유명한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네가 뭐 굉장한 스펙을 쌓은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작곡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좀 친다 그래서 너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너를 200군데 했다고 해도 아마 한 군데도 안 올 거야.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눈치였습니다. 가혹한 얘기. 아빠가 재하는 대로 한번 해보면 너는 분명히 취업이 돼.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아들이 오케이 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아무데나 취업을 일단은 해라. 아무데나. 네. 아무데나. 그러니까 뭐 작곡을 전공했든 하든 어디든 해라 그랬는데. 취업이 됐다고 이제 얘기가 왔습니다. 어디 취업했냐 하면 이제 음식점에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알바도 좋고 그러니까 음식점이 취업을 했냐. 그러면 이제부터 아빠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해라. 처음에 시급을 결정하고 회사의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출근할 때 30분 먼저 출근을 해라. 그리고 퇴근할 때도 30분 늦게 퇴근해라.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근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30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한 시간의 시급을 더 요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나서 반응이 어떻더냐 했더니만 음식점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가 와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한 달은 출퇴근을 동일하게 하면서 이제는 네가 홀 서빙을 하는 걸 넘어서 주방에까지 청소를 해라. 주방량님이 안 계실 때 그렇게 똑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음식점 사장님이 자기를 불러서 면담을 신청하더니 네가 와서 매상이 늘어나서 좋고 분위기가 깨끗해져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홀과 주방을 전체 맡아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책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가 똑같이 3개월을 계속해서 다만 시급을 바라지 말고 그 책임을 다 완수해라. 그리고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사장님이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가게 열쇠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두 달이 더 지나니까 이제 나와 함께 사업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냐고 나랑 사업을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답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저는 이제 박사님들이 아실 텐데요. 나폴레온 힐이 이제 쓴 명조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그 책에서 제가 인용해서 제 자식한테 그대로 적용해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작다 일이 많다 그런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지금 현대그룹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굉장히 어려운 데서 성장하신 분들은 나간 다 돈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데 가서나 취업하고 적은 회사를 큰 회사로 내 회사로 만들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시설업은 국가가 대신 책임져주거나 실업급여를 자꾸 주거나 그런 것은 젊은이들에게 저는 독을 준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 틀렸다는 분도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미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의악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살면서 보면 투자 마인드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투자 마인드라는 거가 좀 손해보듯이 초기에 초기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귀한 거는 그냥 얻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땡 하면 퇴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책에도 이제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에 보면 아주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병든 고래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괴태가 말을 했지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베토벤이 완전히 자기가 귀머거리였을 때 10년 동안 운명 교환국을 비롯해서 세계 최후의 걸작들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진짜 축구 영웅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란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신문에 읽었는데요.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박지성은 볼이 없는 상황에도 지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짧게 읽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볼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고독함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 진짜 국가의 미래는 밝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편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요즘에 이제 어려워가지고 조금 험한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거 뭐 참 뭐 부양가족도 없고 뭐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냥 극단적으로 자기를 내몰 필요가 있을까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얼마나 인생의 진한 경험입니까?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항상 소유라든지 그런 거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경험 중심으로 세상을 많이 바라보게 되면 홀서빙도 뭐 해볼 만한 일이고 뭐 그거 다 해볼 만한 일인 거죠. 그렇게 그렇게 관점을 좀 바꾸면 될 건데 오늘도 중앙일보 보니까 무슨 청년들 고독사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그게 뭐 작년만 하더라도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청년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그 특수청소업 특수청소업 하시는 사장님 말씀이 과거에는 고독사가 그런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일이었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멘탈이 멘탈이 왜 무너지냐 이야기죠. 아무리 어려워도 뭐 홀몸이고 하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 속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중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 중년을 이제 다 겹쳐 오셨으니까 중년분들에게는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박사님께 겸연적인 부분이 자꾸 뜨네요. 이렇게 굉장하신 분 책을 너무 많이 쓰시고 별 말씀은요. 뭐 이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감히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책은 제가 몸소 느낀 것 이외에는 적은 게 사실은 없고요. 제가 몸소 체험한 것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제 약 21년간 일을 해오던 것을 이제 기업에서 나와서 처음에 동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업을. 그런데 동업에서 이제 동업이 굉장히 이제 잘하면 이제 성공적인 사례가 될 텐데 저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이제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오랜 시간 부딪히다 보면 서로가 약간 질투심이나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려운 일이나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면 괜히 나만 손해먹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우정에 금이 가고 소송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6년 만에 제가 친구와의 결별을 설언하고 이제 혈혈단신으로 홀몸으로 이제 나아앉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동업을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진짜 지금 동업을 하고 계시거나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미리 예방책을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각자 해야 될 일과 상대방이 해 주었으면 하는 일들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박아두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싸우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혼이 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업은 어떤 형태로든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 후면에 등장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진취적이고 리더인 친구가 내 앞에 나서는 게 좋다면 뒤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일선에 나설 때는 뒤에서 있는 친구가 나를 서포트할 수 있게 굉장한 에너지가 같이 함께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아파트 설계를 굉장히 오래 해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특히 주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인 난맥상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좀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현업하시면서 좀 이 나라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좀 바라는 게 이런 걸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드시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좀 주제가 넘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시민 입장에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제 일부 학교에 이제 강의를 했던 경험이 이제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은 이제 대부분 이제 4년제 대학을 알고 계신데요. 건축학과가 이제 5년제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년을 더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건축학을 전공 5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1년을 더 학비를 더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했던 학교에 가서 제가 5년에 마지막 강의했던 그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강의가 끝나고 이제 종강을 해서 제가 이제 와 있는데 어느 학생한테 메일이 한 통 날라왔습니다. 아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교수님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5년 동안의 건축학의 모든 강의 과정을 한 학기에 다 배운 것 같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벅찬 감동이 밀려왔는데요. 반면에 그러면 5년 동안 배웠는데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걸 다 학생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럼 선생님들은 뭐 했나 교수님들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졸업을 하는 학생들을 이제 채용을 해보면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사도 제대로 못 해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지식은 자신이 가진 아집에 의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교수와 학생이. 예부터 스승과 제자가 함께 가는 길을 사제동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어떤 교학상장이란 그런 깊은 뜻도 동서양으로 아우르기 때문에 진짜 리더이신 지도자와 교수님들은 어떤 것이 진짜 학생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를 진짜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교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것이면 학생들한테 이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진짜 기업에 나가고 조그만 회사에 가더라도 충분히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강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참 살아있는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국가 경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오늘 아침에 참 제가 만든 영상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요즘에 내부에서 뽑는 교장제가 아마 특정 그런 교원단체의 출시의 코스로 아마 지금 활용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그럼 나라 대통령은 그냥 국민을 위 뭘 하면 국민을 위할까라는 생각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감이든 교육장이든 교장이든 교감이든 교사분이든 간에 학생들을 위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네.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교육계라는 것도 보니까 그냥 교사들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이 돼가고 있으니 그래 이게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옳은 원칙이라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한 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냥 가족을 위하는 그 집안이 만사화평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 자기를 위한 정책을 쓰고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자기를 위한 경영을 하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이 오래 가면서도 보면 아내하고 남편도 서로를 위하면 그냥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건설에 제가 건축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방 이후에 75년 동안 압축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어르신들도 고생하고 저희도 그 중심에 서서 이끌어왔는데 그런 기술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oecd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까지.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모든 기술들 그리고 건설들은 모든 지식에 대한 총유에 대한 집합을 우리가 만든 생산해낸 기술이 아니라 수입해온 기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중국의 국호를 뭐로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일본에는 30년 동안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들이 깔아놓은 기반 위에서 뭔가 지식을 계속 수입을 하다가 그것을 잘 버무려서 건설하는 데는 진짜 지구상에 제일 우수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지식을 수입국으로서는 이제는 선진국에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지식의 생산국이어야 되는데 노벨상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일본에도 굉장한 위치에 도달했는데 우리는 노벨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국가와 사회의 리더들이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가를 바로 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지식의 생산국으로서 독사만 해다 쓰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반도체를 만드는 자동차를 멋지게 많은 수출을 하는 것이나 자동차의 엔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잠수함을 만드는 거나 비행기를 만들지는 않았을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지한 건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룬 그런 전후에 이룬 그런 경이로운 그런 물적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폄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만든 오리지널한 게 뭐가 있냐. 그걸 한번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오리지널한 것을 지금 만들어서 세계에 기회냐. 노벨상이라는 게 결국은 한 사회와 한 민족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기념한 척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떨면 안 되고 자만심 가지면 안 되고 그저 지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겸손하면 그다음에 계속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번에 우리가 딱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을 당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다 의과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신 개발을 한번 보란 말이죠. 전혀 손을 대울 수 없는 거예요. 혹자는 국가가 한 1 2조 정도를 투입했으면 충분히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많은 인재가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의과분야를 갔는데 뭐냐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폄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발 나라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지금도 일본 함께 뭘 좀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냐 다른 나라에 뭘 배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다른 나라 관계도 좋겠냐 자꾸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박대를 하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하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리고 전후에 부품 개발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가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고 눈감아준 사람도 있고 절대 안 되는데 현장 한번 돌아보게 그냥 피해 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네 명 다섯 명이 가가지고 사진은 못 찍으니까 다 눈으로 보고 여간방에 와가지고 다 복귀해가지고 다 만들고 그런 제품들 부품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면에서 책을 이렇게 좀 앞에 딱 세우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좀 해 주시죠. 네. 책을 약간 낮추시고 얼굴이 보이셔야 되니까 이제 하고 싶어 마무리 이야기를. 네. 뭐 이렇게 뭐 어줍지 않은 그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 박사님께 지금 귀하신 분한테 이런 기회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 첫 번째는 이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도 워낙 독서량이 많으시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신데요. 제가 이제 이 책에는 김영석 교수님 올해로 백일세 되신 연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굉장히 업어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를 제 책에게 소중하게 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인류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다섯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사람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지 못하면 인류는 문화가 있는 태양 밑에 살지 못하고 달밤과 같은 어둠 속에 사는 것이다 라는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섯 나라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가 될 줄 알았지만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백년을 후퇴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다. 그 다음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 이제 다섯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섯 나라는 과연 그러면 우리 지구상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게 해 주는데 과연 어떤 나라들인가. 국민의 절대 다수가 80% 이상이 100년 이상 독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세기 동안 100년 이상 독서를 했다. 아 100년 이상을. 그러면 한 세기 동안 독서를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독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다섯 나라는 한 세기 이상의 독서를 해오면서 그 나라의 토양을 만들고 양분을 만들어서 밭을 갈아서 후세에게 물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는 독서 토론회를 하거든요.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곳씩 읽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독서도 하는데요. 정말 독서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황금을 팔아서 책을 사야 되는 그런 고소에도 나오지만 독서의 중요성을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흔적을 이제 자서전으로 남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년 동안 이제 건축자 사무소를 운영해 오면서 저희 회사를 하나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도서관처럼 지식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황혼의 초입에 서 계신 분들이나 용기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글을 쓰기 때문에 용기를 냈어서 영화처럼 펼쳐질 그런 아마 자서전을 써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는 공 박사님의 어떤 굉장한 격려와 용기 그렇게 주셔서 또 추천사까지 잘 들어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출판사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로미디어라는 20년간 출판사를 하고 계신데 전문 자서전을 이제 전문으로 하신 민대표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공 박사님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늘 공 박사님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늦게 오던 공감해오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적 가난의 과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기억은 절약의 미덕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검소한 생활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제가 굉장히 그 가슴 깊이 이제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늘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안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한 울림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다 읽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무수히 많은 수준 높은 지식의 향연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공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지금 조금 전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일식점을 하시는 한 분이 굉장히 장문에 글을 올려 가지고 혹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대일리 신문 오늘 일면을 보시게 되면 그분이 쓰신 글을 올린 게 낫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등목들 뭐 인내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또 추진력이라든지 또 겸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일식집을 경영하시는 그 사장님 말씀은 자기 집안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판이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받았던 교육이. 그리고 그 교육의 결과가 정주영이나 이병친이나 이런 분들이 구작용이나 이런 분들이 받았던 교육의 공통점이 우리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조금 전에 그 건축사님이 말씀하신 그 등목들 그 등목들은 우리는 직접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받았던 교육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물려받았구나라는 걸 가정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젊은 아버지 나 어머니가 계시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훌륭한 등목을 가리키는 것 참아내는 것 뭔가 일을 시작하면 마무리 하는 것. 그다음에 꾸준하게 하는 것. 오늘 또 우재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면 전부를 걸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참 지금 시대가 좀 어렵지만 모든 것은 경험의 초갑이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뭐 다 좋은 거죠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경험은 대통령 경험만 경험이냐 이야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경험이 그게 가장 유니크한 경험이니까 그렇게 보면 좋겠다 생각하네요. 어쨌든 오늘 참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오프라인에서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하룩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최선의 삶이 되도록 충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제 라이브 했는데 저 자들을 좀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인터뷰를 하면 참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 이 책은 종이의 목숨을 건 목숨을 스케치한 설계자 우지환 건축사님. 40년 이제 건축 인생을 사셨고 그 가운데 27년간 그런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대단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 라이브를 하니까 힘이 좀 나네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여러분과 꼭 한번 공유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살아가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계속되고 또 사업하실 분들은 매출이 극감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참 우리가 보면 주변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본 것 같은 때는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자기가 그동안 뭘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가 젊은 날부터 항상 가지던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삶의 모든 그때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에 종합이다 종합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나 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수월할 때나 모든 순간들이 개개인에게는 좀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삶에서 오는 그런 역경이라든지 또 어려운 시기를 좀 슬기롭게 잘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지만 항상 여러분들 그 좀 더 나은 시간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에 시간 맞추셔서 방송 들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가 차분히 내리는 날인데 저녁에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